지금 이건 찍을 필요 없어요. 러시아이기니까. 아 이거 이야기해 뭐 있어 뭐. 사실은 이게 지금 실크로드거든요. 실크로드인데 옛날에는 낙타가 다녔던 길이 상악길을. 근데 낙타가 다녔다고 생각할 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래서 여행이란 단어가 뭐냐면 트레블이죠. 트레블인데 이 트레블의 어원이 어디서 왔냐면 트레벨. 트레벨에서 왔다고 그래요. 뭐냐면 이게 고생, 노동, 수고, 고통스러웠다는 거죠. 그래서 여행이 오너가 이 당시에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얼마나 고생스럽겠어요. 그죠 얼마나 고통스럽고. 이 천사산맥을 건너서 중국의 시앗까지, 자앗까지 가야 되고요. 또 카시켄트, 그 다음에 스마르칸트, 도와라히, 막 묵구십자니 가는 길을 생각해볼 때 아마 어마어마한 고난의 길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제 신 실크로드. 좀 불편하지만 그래도 기차로. 기차로 옛날에 낙타가 다녔던 길을 간다고 생각할 때 상당히 의미가 있고 또 감동 있게 다가온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아니 저 사막이 기질품 사막입니까? 기질품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거 면적이 25만? 네. 25만 제곱킬로미터. 네. 제곱킬로미터. 그러면 한반도보다 더 크단 말이네요. 더 크단 말이네요. 아 대단합니다. 2.5배 정도 택되겠는데 네. 아 왜 아니. 한마디로 22만 평방이니까. 남한보다는 이제 네. 2.5배 정도. 남한보다는 그랬죠. 그래서 여행은 경험이고 처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데 백문이 구역이요. 네. 백문이 구역이 뭐죠? 백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더 낫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본 사람한테는 우리가 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 여행은 현장 체험이고요. 현장 탑사람이고요. 이 여행이라는 것을 이제 이렇게 경험과 체험을 하는 것이고 옛날에 이렇게 그 힘들게 여행했던 사람들 생각할 때 우리는 참 이제 비행기로 버스로 기차로 이런 여행 시대가 됐는데 참 의미있는 여행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행은 궁극적으로 행복한 것을 추구하는 것 같아요. 우리 우리 박익기 대표님께서 어제 저녁에 히바에서 우리가 아주 히바 이찬탈라 내성을 보면서 네. 우아한 만찬 그때 그때 무슨 말씀하셨냐면 인생에는 다섯 가지 복이 있다. 첫째 건강의 복 둘째 가정의 행복 가정의 복 셋째 경제의 복 물질의 복 재물의 복 네번째 부모 친구의 복 그리고 다섯 번째 일거리 취미의 복 주행이 있다고 하는데 그게 저는 상당히 의미있게 다가왔어요. 마지막에 여섯 번째 부분 뭐라고 하냐면 여행해 보기로 했어요 여행해 보기로 했어요. 여행을 할때 정말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케 우리가 힐크로드의 길을 탐방하는 것이 얼마나 행운이고 복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저는 우리가 앞으로 우리 한반도와 유라시아의 대륙의 길, 통일의 길을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원래 통일국가였고 통일의 경험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군단을 극복하고 한반도에서 남한에서 북한을 통해서 중국, 몽골, 중앙아시아까지 바이카을 통해서 11행단열차를 타고 모스코마, 샴푸택테로, 북유럽, 유럽, 로마까지 가는 새로운 히크로드 시대를 열어야 되고 그러한 책임이 이번 여행을 가고 있는 우리 건강단액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이런 신스티크로드의 길을 열기 위해서 우리가 같이 노력하고 힘을 모아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박병직 교수님의 여행 철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행이라는 것은 또 한마디로 붙이면 돈의 문제가 아니라 결단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선택한 자만, 결정한 자만이, 결단한 자만이 이러한 여행의 법을, 행복을 이룰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뭐냐면 여행은 순골의 책이라는 그런 의무이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박기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또 생각나는 게 하나 뭐냐면 바보들은 전쟁을 하지만 현명한 자는 예행을 한다. 그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하고 있는데 전쟁을 빨리 끝내고 평화로운 시대가 와서 자유로운 평화로운 세계의 여행의 시대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기질품 사막을 보면서 그 닮는 사막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낙타가 갔던 길을 지금 기차가 가는데 이것도 낭만지고 너무나 소중한 개념입니다. 이상입니다.